최근 다이어트로 화제가 된 권혁수씨가 빗수름 초대석을 방문했습니다. 그의 다이어트 노하우를 낱낱이 밝힐 예정입니다. 최근 SNS에서 독특한 패션으로 화제가 된 유명인사가 있는데요. 알고 보니 이 패션엔 슬픈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. 이 사건을 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. 미세먼지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자외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뷰티웨더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와 모발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봅니다. 잠시 후 부스름에서 뵙겠습니다.